공병호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그럼 그렇지 그럼 그렇지 엊그제 방송에서 지금 사표 제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을 두고 제가 올드보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한가지 명확하게 해두고 싶은 것은 올드보이라는 것이 어떤 종류의 부정적인 의미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직하게 소신을 지킨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더 부여하고 싶습니다 586 출신의 정치인들 특히 청와대의 중핵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표현하는 여러 문구가 있겠지만 아마도 똘똘 뭉친이란 것처럼 적합한 표현이 있을까 싶습니다 우리끼리 똘똘 뭉친다 이런 아침 2월 20일자 중앙일보 온라인판신문의 일면에는 큼직하게 눈길을 끄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단독 우리편 안서나 박범계 말의 신현수 충격 떠날 결심 중앙일보에 강태화 기자가 새벽 다시 올린 기사입니다 첫번째 질문은 우리끼리 의식입니다 박범계 판사 출신의 법무부 장관은 1963년생입니다 연령대로 보면 아주 전형적인 586 세대 정치인입니다 반면에 신현수 검사 출신의 민정수석은 1958년생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시고 계시겠지만 1960년생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나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이 아주 다릅니다 아주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사고방식과 신현수 민정수석의 세계관은 상당히 격차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물리적인 나이 차이도 6살이나 되지만 586 세대의 정치인과 1960년 이후의 인물들 사이에는 의식면에서 큰 간격이 있다고 봅니다 세계관도 그렇고 인생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강태화 기자의 취재기 가운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의 인사협의 과정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 이견이 발생하자 박범계 장관이 왜 우리 편에 서지 않느냐 왜 우리 편에 서지 않느냐 왜 우리 편에 서지 않느냐는 취지로 신현수 수석을 몰아세웠고 이 같은 편가르기식 발언에 신현수 수석이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완전히 다른 세계관을 갖고 있구나 한 것을 한 번 더 깨우친 겁니다 1958년생 인물이 1960년생에게서 큰 역자를 느낀 겁니다 박범계 장관이 우리 편의 의미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여권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민주당 소속 국회 법사위원을 중심으로 한 강경 친문 세력과 친조국 추미애 그룹 등을 포함한 개념 아니겠냐는 해석이 나온다 중앙일보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19일 밤까지 연결되지 않았다 대단히 의미 있는 그런 기사를 강태화 기자가 취재해서 내보냈습니다 다음 질문은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특성 가운데 하나가 무리지엄과 구분지엄을 들 수 있습니다 이른바 배타성을 말합니다 우리끼리 그리고 그들끼리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좌파 성향의 인물들의 사고에 그러니까 좌파적 사고의 가장 강력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우리끼리 즉 적과 아군을 명확히 구분하는 특성을 들 수 있습니다 특히 586 정치인들의 의식 세계는 젊은 날부터 적과 아군 우리와 그들을 구분짓는 이번법적 사고가 아주 중요한 토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들에게 국민은 누구일까 생각해보면 전체 국민이 아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국민이란 것은 자신들을 지지하고 자신들에게 표를 던질 가능성이 있는 국민들만 그들에게 국민일 것이다 그렇게 추측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죠 대한민국의 평범하고 양식이 있는 보통 시민들은 우리는 이렇게 하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들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는 그 의식 세계에 들어가서 직접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의식이란 면에서 문 대통령도 크게 벗어나 있지 않을 것이다 예배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좌파적 사고로 무장한 586세대 정치인들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공존 공영 상생은 말로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고의 중심에 있을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는 겁니다 좌파적 사고의 특징은 특히 586세대 정치인들의 사고 방식은 지배하는 자와 지배당하는 자를 나누고 지배장하는 자들에게 대한 가혹한 보복과 징계와 척결과 청산 등의 조치를 예사롭지 않게 옳은 일로 여길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많은 일들은 586세대의 관점에서 우리와 그들로 나누고 적과 아군으로 나누고 그들을 혹은 적을 박멸이나 재거나 약탈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그런 패러다임으로 접근하면 많은 것들의 해석이 가능할 겁니다 그것이 586세대의 젊은 날을 사로잡았던 사고이고 그것이 지금까지도 취속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그런 전투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본능적이고 잘못되고 비뚤어진 사고 방식이 오늘날 한국 사회를 곳곳에서 무너뜨리고 망가뜨리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들의 염원처럼 그들의 장기 집권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대한민국은 상당히 많이 망가지게 될 것으로 봅니다 처절하게 망가진다 이런 표현을 좀 문학적인 표현을 사용해도 좋을 겁니다 문제는 돈이나 자원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사고의 문제죠 의식의 문제입니다 세계관의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 사고와 의식과 세계관은 고치는 일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아주 어렵습니다 1963년생인 박범계 장관의 사고 방식은 1960년생인 윤석열 검찰총장의 것과 다르고 1958년생인 신현수 민정수석의 세계관이나 사고나 삶의 양태와는 크게 다르다고 봅니다 그것이 바로 현재 한국 문제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단수를 제공한다고 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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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